안녕하세요.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낙상사고 위험 동작, 영상센서 쌍 데이터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클로바 더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개, 저작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 활용 서비스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과제명은 30일 낙상사고 위험 동작 영상센서 쌍 데이터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주관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중심으로 단연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연간 환자안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의사가 사업 총괄 책임자로 참여하고, 영상 제작 및 정제 가공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영상센서 2만 2천 클립 이상, 이미지 22만 장 이상을 구축하고 학습하여, 낙상유무 분류 모델과 낙상 유형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센서 쌍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병원, 집, 요양병원 등 실제와 동일한 컨디션의 장소를 찾습니다. 장소를 찾아 CCTV 각도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또 각도별로 카메라를 4대를 추가 설치함으로 총 8대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낙상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각도별로 담아냅니다. 낙상사고 연기자에게는 센서 데이터 추출을 위해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시키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센서 데이터와 영상과의 동기화를 잘 맞춰야 하며, 주변 자기장, 랜선 등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센서 같은 경우, 여러 번의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과 센서도 동기화가 잘 이루어져야 깨끗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며, 모든 연기자는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한 뒤 장비화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촬영 시 X-Sense 모션 캡처 프로그램에서 센서 값이 틀어지지 않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며, 혹시 데이터가 틀어진 경우 다시 또 한 번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캡처된 파일은 엑셀로 추출되며, 그 엑셀 파일은 알맞은 영상 폴더에 같이 넣어둡니다. 정제 프로세스입니다. 수집 단계에서 확보한 8개의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데이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키고, 10초 클립으로 자릅니다. 시작점은 배우가 박수치는 시점이고, 센서 데이터 역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10초 600프레임으로 맞춰 영상과 센서의 시계열적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영상의 경우 10초 안에 낙상 전, 중, 우 모두 포함되는지, 화질과 포맷이 정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센서 데이터의 경우 자기장, 각속도, 가속도 세 가지 지표의 시트가 있고, 각 시트 내 12개 부위의 센서 값이 XYZ로 나뉘어 36개 컬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컬럼과 시트를 하나의 시트로 합치고, 컬럼명을 시트명 컬럼명으로 수정합니다. 센서 데이터 컬럼당 그래프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상 파형 노이즈를 확인합니다. 총 108개 이미지에 대하여 영상과 함께 확인하면서 영상에서는 뒤지 않는 행동인데, 센서에서는 파형이 뒤는 경우 제외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영상과 센서에 대하여 정제 기준에 맞게 잘 정제되었는지 검수를 하고, 쌍데이터로 묶어 가공 단계로 전달합니다. 데이터 가공 과정은 낙상 영상 태깅 작업과 낙상 이미지 비박스 작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낙상 영상 태깅 작업은 정제 과정을 거친 영상이 저작 도구에 등록되고, 라벨링 작업자는 저작 도구에 접속하여 작업을 배정받게 됩니다. 작업자는 배정받은 영상에서 신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을 확인하고 표기한 뒤, 뒤로 0.5초를 구분하는 태깅 작업으로 낙상의 전, 중, 후의 구간을 구분합니다. 태깅이 완료된 영상은 라벨링 검수자에게 전달되며, 검수자는 입력된 태깅 정보가 맞는지 센서 정보 데이터와 비교 확인하여 검토하며, 센서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재작업 요청을 합니다. 낙상 이미지 비박스 작업은 태깅이 완료된 영상에서 1초를 60프레임으로 나눈 후, 초당 대표되는 한 장의 이미지를 축출하여 저작 도구에 등록합니다. 저작 도구에 오토라벨링된 비박스에 대해 라벨링 작업자는 비박스 가이드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객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 진행한 후 검수자가 재검수를 진행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다면 최종으로 저작 도구에서 라벨링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의 파일로 생성합니다. 가공단계에서 생성된 라벨링 데이터는 구문 정확성과 의미 정확성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품질을 확보합니다. 구문 정확성은 재이슨 파일의 구조와 형식의 정확성을 검토하며, 의미 정확성은 낙상 영상의 낙상탐지 정확성과 이미지의 낙상 유형 비박스의 정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완성된 라벨링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로 나누어 저장합니다. 영상 데이터는 영상 파일, 센서 파일, 라벨링 파일로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와 라벨링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저작도구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단계에 사용한 저작도구는 웹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헌트 플랫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크라우드워커들은 저작도구에 접속하여 주어진 태스크로 태깅 작업, 비박스 검수 작업, 라벨링 검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가공 작업을 하는 저작도구는 원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낙상 구간의 태깅과 이미지 비박스 검수를 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낙상 구간 태깅 작업은 단순한 영상 재생이 아닌 속도 조정을 통한 낙상 대상의 낙상 시점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이미지 비박스 작업은 영상에서 분할된 이미지에 오토라벨링 된 비박스를 확인 검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크라우드워커들이 작업한 파일들은 저작도구를 통하여 낙상 시점과 센서 그래프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최종 검수를 완료합니다. 앞선 과정들을 거친 후 가공 완료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완성된 파일은 제이슨 형태로 저장되며 영상과 이미지로 각각 다운로드 됩니다. 데이터 학습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낙상 유무 탐지 및 낙상 방향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표 성능으로는 낙상, 비낙상을 탐지 및 확인하는 낙상 유무 탐지 모델 정확도 95% 이상이며, 전면 낙상, 후면 낙상, 측면 낙상을 분류하는 낙상 방향 분류 모델은 정확도 80%를 목표로 합니다. 학습 모델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각각에 맞는 전처리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며, 카메라 방향에 따른 영상 모델 8개와 머신 러닝을 활용한 센서 모델 총 9개를 세부 모델로서 개발하고, 영상과 센서 모델 중 가장 높은 모델을 결정해, 앙상블 모델을 통한 정확도를 최종 결과로 평가합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수는 전면 낙상 총 7736개, 후면 낙상 5816개, 측면 낙상 3440개, 비낙상 5680개이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각각 8대 1대 1의 비율로 분할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전면 낙상 6184개, 후면 낙상 4656개, 측면 낙상 2744개로 낙상은 총 13584개, 비낙상 4544개를 활용하고, 밸리데이션으로는 전면 낙상 776개, 후면 낙상 576개, 측면 낙상 352개, 총 낙상 1704개, 비낙상 568개이며, 마지막으로 테스트로는 전면 낙상 776개, 후면 낙상 584개, 측면 낙상 344개로, 총 낙상 1704개, 비낙상 568개를 모델에 활용하였습니다. 전면 낙상, 후면 낙상, 측면 낙상의 비율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모트 기법을 활용, 훈련 모델의 데이터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데이터는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 휴먼 포지 디텍터를 활용해 각 관절의 좌표를 구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추출된 관절의 좌표를 이미지화한 영상입니다.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가 아닌, 수치화된 좌표감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센서 데이터입니다. 센서 데이터는 먼저 관성 센서를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에 존재하는 신호 노이즈 및, 가속도 센서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제거하여 특징 추출을 위한 신호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고, 정제된 관성 신호 중 가속도와 각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롤, 피치, 유값에 보정된 값을 산출하여 특징 추출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셋을 구축합니다. 이후, 삼축 가속도, 삼축 각속도, 삼축 자기장 데이터와 가속도와 각속도 값으로부터 추정된 롤, 피치, 유값에 보정된 값을 산출하여 특징 추출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셋을 구축합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기의 입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징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부 모델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영상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된 모델 결과 및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낙상 유무탐지 모델의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각 카메라별로 8개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개발했고, 그 결과 평균 0.964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낙상 방향 분류 모델의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 유무탐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각 카메라별로 8개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평균 0.798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낙상 유무탐지 모델의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낙상 유무탐지 모델은 전통적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 총 9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머신러닝 모델은 평균 0.963 정확도를 딥러닝 모델은 평균 0.9를 달성하였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낙상 방향 분류 모델의 성능은 머신러닝 모델은 평균 0.874 정확도를 딥러닝 모델은 평균 0.81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델의 최종 단계인 낙상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 유무탐지 결과로는 정확도 0.965로 95% 정확도 달성 목표를 이루었고, 낙상 방향 분류 역시 정확도 0.938로 8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모델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도커 시연 영상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확인 영상입니다. 도커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테스트 파일 개수를 확인합니다. 후면 낙상 584개 전면 낙상, 776개 측면 낙상, 344개 빈 낙상 568개입니다. 모델 테스트 시연 영상입니다. 컨테이너를 시작합니다. 컨테이너에 접속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17개의 모델을 불러옵니다. 앙상블 모델을 수행합니다.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서비스 예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구축한 낙상사고 위험 동장 영상센서 쌍 데이터는 낙상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내 낙상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및 낙상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연계 관리 시스템 기반 기술 연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낙상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선제적 의류 중재로 낙상 발생 감소 효과 및 간호 영역에서의 업무량 경감과 치료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낙상사고 위험동작 영상센서 쌍데이터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